한겨울에도 초목이 마르지 않고 벌레가 움츠리지 않는 땅 그래서 해남은 전국 겨울 배추의 약 75%가 나고 김장 배추의 최대 산지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도 해남은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전국의 김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배추농부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집니다. 지금 김장 시기인데 너무 과잉 생산이 되긴 한데 어서. 우리 배추 지금 김장 배추따로 가지. 김장 배추요? 그런 김장 시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김장 시기 들었죠 지금. 해남 토박이 김상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태의 배추밭과는 때깔부터 다릅니다. 굵다 못해 보랏빛이 넘실댑니다. 이게 빨간 배추인데 세계 최초로 농업 박사님들이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낸 전통 육정법으로 만들어낸 토종 빨간 배추라고 해요. 이게 배추와 적색 양상추를 섞어 계량한 빨간 배추입니다. 빨간 소옥살은 안토시안이 풍부하기 때문이라죠. 이렇게 속이 빨갛잖아요. 겉과 속이 다. 올해 첫 수확으로 해남농부들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빨간 배추는 일반 배추 한 5배 정도 가격이 지금 나갑니다. 5배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지금 한 포기에 우리가 5천 원씩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배 가정이 더 어려워요. 근데 김장 김치는 병고시 있는거죠? 이것도 김장 해놓으면요. 아삭아삭하고 달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까두까스 계속 속이 빨갛고 그럽니다. 갈수록 더 빨가져. 그렇죠. 해남 일대에서만 800여 톤을 수확해 전국 팔 돈은 물론 해외로도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틈을 내 새참을 즐깁니다. 빨간 배추로 담근 시원한 울김치와 따끈하게 붙인 부침개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속달간 정성스럽게 키운 달큰하고 아삭한 결실의 맛입니다. 기막힌 그 맛이 해남 농부들의 삶을 살찌우는 효자 노릇 톡톡히 해주겠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